안녕하세요. 코흐 NFT의 하하123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루에 두 개를 올리게 되는 날인데 이 문서는 대본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NFT 시장, 제가 12월 말에 NFT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훅 빠졌다가 이게 2월 며칠쯤이죠. 그리고 이때 확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양상이 보이고요. 최근 이렇게 빠지면서 살아나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은 요즘 하락 추세이죠.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를 분석을 할 줄 몰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모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게 없지만 나스닥도 빠지고 있고 코인도 뭐 빠졌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최근엔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랑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조언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NFT만 파고 들고 살고 싶어서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게 오픈시의 먼슬리 볼륨이에요. 이제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월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약간 잠잠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오픈시 데일리 볼륨이거든요. 제가 12월 말에 NFT를 시작을 했었는데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우리가 이 시기쯤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때 이렇게 확 올랐다가 2월 3일 그때쯤을 기준으로 쫙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2월 초 시기랑 지금 맞물려 있어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이고요. NFT 이더리움 장이 떨어진 건 지금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오픈시의 먼슬리의 액티브 트레이더 그러니까 액티브한 트레이더 딱 한 번이라도 트랜잭션이 발생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월 달에는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지갑이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은 50 몇 만 명 47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탈 오픈시 트레이더 오버타임인데 즉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이라도 트랜잭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100 몇 만 100 몇 십만 인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빼내고 30억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억 명의 1%는 3천만 명이죠. 0.1%는 300만 명이고요. 지금 이 거래량이 아 거래량이 아니죠. 여기에 한 번이라도 NFT 거래를 해본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상위 0.05%의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NFT 씬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들한테 NFT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하는 대답은 어떤 멤버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교통카드나 이런 거에다가 카카오 이미지를 입힌 걸 썼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VIP 회원권을 NFT라는 형태로 팔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U NFT를 사면 IU 티켓을 주겠다. 성시경 NFT를 하면 성시경님 콘서트를 매년 주겠다. 그러다가 IU 성시경 NFT 콜라보레이션을 맺으면 서로에게 공연장 티켓을 주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겠죠. 사실 멤버십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기존에도 있었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머릿속에는 쿠팡 프레시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멤버십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멤버십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던 건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형태의 멤버십은 대기업에서 실시를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NFT라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개인들마저도 혹은 사업가들마저도 조금 더 점점점점 작은 단위의 사람들마저도 자신들만의 멤버십을 팔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도 요즘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 200개가 모자라다. 100개가 모자라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NFT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살아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10년 후에도 살아낼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옥석관리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상위 1% 0.1% 된 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따고 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이 JPG 이미지 쪼가리는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도 살아있다라는 전제 하에 제네시스 1, 제네시스 2 그러니까 1세대 NFT, 2세대 NFT, 3세대 NFT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우리는 1세대 NFT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NFT는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런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점에 팔고 있는 NFT들은 다 1세대 NFT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작을 NFT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1세대가 발행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5세대까지 진행이 된 프로젝트의 오리지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아빠, 아빠는 왜 NFT 안 했어?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NFT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NFT를 대하고 있고요. 장기 홀딩을 할 수 있는 NFT를 저는 갖고 가고 싶어요. 물론 당장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하이비 붙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돈을 빠르게 플립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NFT라는 것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장기 홀딩할 만한 것을 찾고 싶어요.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이빼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굉장히 진짜로 하이비 많이 붙었었어요. 근데 리비를 까고 보니까 디자인이 개구렸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락을 간 게 아닌가 싶고요. 2월 3, 4일에 이 이더리움을 넘었었고 그 다음에 리비를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튀었다가 점점 우하향을 해서 현재 바닥 가격은 0.15 이더리움입니다. 이 하이빼어가요. 그리고 이 구니지갱즈도 마찬가지죠. 얘도 굉장히 하이비 많이 붙었었는데 0.5 이더리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해다가 현재는 0.22 이더리움까지 떨어졌습니다. 펑크엑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얘도 민팅 이슈가 있어서 조금 나락을 갔었어요.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데 얘는 신뢰가 쌓여서 점점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카이주킹즈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조금 극단적인 그래프 형태를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 2 이더리움 이 선에서 팔리는 nft와 4 이더리움 선에서 팔리는 이 nft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키도 마찬가지죠.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떨어지고 있죠. 얘도. 바닥 가격이. 판타베어. 제가 nft를 시작했을 때 8 이더리움이었는데요. 지금 1 이더리움까지 떨어졌어요. 1.3 이더리움. 라이브즈 오브 아스나. 이것도 1 이더리움에서 시작해서 4 이더리움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0.25 이더리움입니다. 기도라가쯔. 이건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처음에 소개했던 프로젝트죠. 이것도 0.1 몇 이더리움까지 제가 봤었는데 현재는 0.005 이더리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거를 홀딩을 하고 있고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가쯔가 이렇게 조금 얘도 양분화된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건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10년을 갖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 팀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계속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얘를 내가 홀딩을 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10년 후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차이점, 좀 특이한 NFT를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로드맨 말고 좀 신기한 거 믿음이 안 갈지언정 조금 신기한 거를 찾아 나서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하입이 많이 붙었대 가서 여기 아티스트가 누구고 팀이 누구고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화이트 리스트를 무지성으로 따고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저는 NFT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선, 화리, 후, 공부 전략이 맞다라는 것도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립을 할 기회가 화이트 리스트한테는 훨씬 더 많으니까요. 퍼블릭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화리를 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NFT 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리 따는 것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한 달 내내 갈았는데 벌어들인 돈이 0.52도리움 얼마예요? 130달러 뭐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한 달을 디스코드에서 갈아 넣었더니 벌어들인 돈이 0.52도리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시간을 러그당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150만원이 적은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NFT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NFT 씬에서 NFT 월드 안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매번 소개하는 영상들이 전부 다 맞을 수도 없고 전부 다 틀리지도 않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NFT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다루게 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번 영상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던가 제 마음가짐 제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